네 코드클리스트의 피처링 박재봉 우원재키리보이의 꽃 듣고 왔습니다 석지훈님께서 꽃 처음에 강아지 소리는 누구 강아지예요? 라고 하시네요 미국에 사는 어떤 강아지겠죠?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김하정님께서 도입부부터 아름답네요 플러어 플렉스라고 하셨습니다 어 풀풀 라인 맞추신 것 같은데 오늘 봐드립니다 정유림님께서 코쿠님 이번에 노래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어 뭔가요? 코쿠님은 간탄사로 오마이갓 이라고 안하고 오마이 미라고 하죠 코쿠님이 갓이라서 봐드립니다 신이긴 신이죠 아 그럼요 좀 다른 신이라서 그럼요 앞에 디지즈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그렇죠 바트 이런 거겠죠 김은미님께서 한송이 꽃 코니 아 꽃쿤 이게 지금 이 앨범을 내면서 아 네 꽃쿤이란 말이 생겼어요? 네 꽃쿤이란 말이 지금 생겼어요 아 뒤에가 더 지독하네요 재범바람 자게 좀 지금 가슬리네요 예요 예요? 아니 뒤에 멘트가 꽃은 난데 꽃의 질투로 합니다 네 한송이 꽃쿤이 태어나기 위해 재범바람 원자 햇빛 기리비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겠죠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기리비 쓰시면서 가리비 생각하셨으면은 봐드립니다 하셨을걸요? 네 아무 비슷하네요 양자특혜 양자특혜